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국토부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 중에서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하고 몇 달 뒤에 취소하는 식의 의심 거래 1,086건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 541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인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수는 전체 적발 건수 중 80%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수법들이 적발됐습니까? 유형을 살펴보면 시세 조정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신고한 뒤 취소한 법인과 법인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의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법인과 법인 직원 간의 사례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4일에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 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신고가인 3억 4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과 법인 직원이 체결한 거래는 약 9개월 뒤인 2022년 9월 15일에 계약이 해제됐고 법인이 계약금을 몰수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습니다. 신고가 해제 신고 전후 해당 단지 실거래가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까지만 해도 해당 단지의 시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시세 조작 행위가 이뤄진 후에는 지난 5월까지도 원래 시세보다 높은 값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매도인이 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 신고를 통해서 실거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뒤 해제 신고된 거래 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의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했습니다. 이 거래에서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해서 매도인과 중개인이 공모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가격 띄우기 후 제3자에게 매도할 때는 매수 가격 대비 약 25%의 시세 차익을 가져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사례는 위법 의심 사례들로 국토부가 현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사례 외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자전거래, 외지인 거래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방금까지 짚어주신 내용들이 의심이 될 만한 사례들인데, 의심 사례 말고 실제로 위법이 드러나면서 과태료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사례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서 총 317건의 과태료가 조치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부산이 38개, 대전이 16개, 서울이 14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 정상거래 후 등기 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이 중 허위 거래 신고는 총 10건으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네,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시세 조작 행위가 계속되면 시장이 가져다주는 문제점이 가장 큰 게 어떤 게 될까요? 네,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시세 조작 행위가 성행을 해서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된 후에 취소가 되면 잠재적 매도자는 종전 대비 효과를 올리게 되고 실제로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실제 가치 대비 거품이 발생하는 건데요. 시세 조작 행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적절한 가격에 비해 거품 발생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간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또 특정 아파트를 높은 가격의 허위로 계약한 뒤 실제로 그 오른 값에 거래가 되면 몇 달 뒤에 돌연 그 계약을 취소하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등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성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안 114가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거래 약 8만 8천 9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고가로 계약을 했다가 6개월 후에 해지한 비율이 올해 1분기에는 또 44%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시세 조작 행위를 제대로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국토부는 허위 신고나 또 해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위 신고와 허위 거래 취소 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벌칙규적 개정안은 지난 4월에 개정이 돼서 오늘 10월 19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지난달 말에는 불필요한 집값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를 꼭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완료를 해야지 집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건데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신고만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계속 많아지자 이런 조치를 시행한 겁니다. 즉 진짜 거래가 됐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기 위한 건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 이 매물이 거래가 돼서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취소될 일은 없겠구나 하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국토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역 경과를 바탕으로 미등기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자체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상습 위반 의심권에 한해서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해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기자와 부동산 시세 조작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